자 첫번째 썰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중에 갑자기 썰을 가게 됐네요. 왜냐하면 이걸 방송중에 꼭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좀 생각이 나서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썰은 좀 매운맛입니다. 굉장히 매운맛입니다. 그리고 시청자분 중에 한문이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젊잖아요. 그럼 아웃소시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예 싹 가지 말라는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산직으로 취업을 한다면 가지 마세요. 뭐 내가 학비 벌겠다. 대학교 학비 벌겠다. 아니면 군대 가기 전에 용돈벌이 하겠다. 이런게 아니라면 특히나 생산직 취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젊으면 아웃소싱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 이 말씀 왜 드리냐. 어린 나이 일때부터 아웃소싱만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제 방송에. 아웃소싱만. 그렇다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분을 보니까 저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 상도독님뿐만 아니라 아웃소싱을 처음부터 들어가서 좀 안좋은 경험을 하고 뭔가 사람적인 대응을 못 받는 분들의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될거에요. 저 역시도 좀 이해가 안됩니다. 아니 나이가 어리면 좀 큰 기업에 지원해서 버틸만큼 버텨서 정 안이겠다 싶으면 아웃소싱 하던가 그럼 되잖아요. 아니면 거기 쭉 있던가 제가 생산직에 대해서 몇가지 얘기했잖아요. 대기업 생산직은 나이를 많이 본다고 나이가 정말 중요하다고 아무리 스펙이 좋고 학점이 좋아도 나이가 많으면 안 뽑아준다고 무조건 안 뽑아준다고 나이가 어디면 스펙이 좀 부족해도 뽑아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자소서 같은 거 잘 쓰면 무스펙도 들어가는 케이스가 극수로 있긴 합니다. 근데 나이가 많아 보니 그딴 거 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30세 이전이다. 남자 나이 한 30세 이전이면 아웃소싱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 무조건 좋은데 지원하시고 무조건 되든 안되든 간에 왜냐하면 아웃소싱에서 좋은 경험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상도독님 좀 패폭을 할게요. 맨날 와가지고 아웃소싱 직장인도 욕하고 사람들이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왜 들어가는 거야? 좋은 경험 얘기는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매운맛 좀 세게 갈게요. 좋은 경험 할 수가 없죠. 아웃소싱에. 왜냐하면 좋은 사람 있어야 좋은 경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사람이 없잖아. 좋은 사람이. 물론 모든 아웃소싱이 일하시는 분들이 다 나쁘다. 이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또라이나 좀 정상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나신 분들이 아웃소싱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전부라고 딱 잡아서 얘기할 수 없겠지만 확률로 보면 다른 기업보다는 훨씬 많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 상도독님 그것도 본인이 잘 아시잖아. 이 아웃소싱이란 게 사실 왜 지금도 이미지가 안 좋냐 하면 제조업이 글로 하신 분들 아시지만 아웃소싱이 어떻게 보면 생산직에서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정말 이제 부하고 부하고 해가지고 정말 이제 받아주는 곳이 없다. 들어갈 데가 없다고 생각할 때 문을 들기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거나 좀 여의치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정상적으로 살면 되겠지만 정상적으로 살지 못해요. 이상한 데 빠져 있어. 뭐 융에 빠져 있다거나 도바 코인이 빠져 있다거나 이미 그걸로 빚을 지고 갚으려고 여기 왔는데 갚는 사람도 있겠지만 갚기는 그냥 이번 생은 글렀다는 생각으로 다시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코인이나 주식에. 그런 사람들하고 올리다 보니까 당연히 좋은 경험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마다 아웃소싱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상도독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거 아세요? 내가 아웃소싱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하잖아. 근데 본인은 그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얼굴 침백해요. 왜냐? 나도 맨날 아웃소싱만 경험했잖아. 나도 거기 계속 발을 닦는 사람이잖아요. 왜 본인은 정상이고 다른 사람 이상하다고 생각해? 안 그래요? 아웃소싱 몇 번 겪어보면 알잖아요. 아 여기가 왜 사람들 질이 안 좋은지 알 것 같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내가 좋은 사람과 아니면 열심히 사는 사람과 일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작업 현장이나 직원들 같은 거 이제 대우 잘해주고 규모가 큰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왜 대기업 가려고 하겠어요? 대기업은 왜 가려고 할까? 물론 거기 가면 터세도 있고요. 뭐 징극 같은 것도 빡시고 규정도 심합니다. 대신에 왜 가냐 하면 돈도 많이 주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나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거기도 또라이가 있긴 하지만 아웃소싱보다는 덜해요. 월등하게 덜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주는지 아십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아웃소싱에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웃소싱에서 일하는 질납운 근로자들과 일해서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젊은 사람도 보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대기업보다 아웃소싱이 이런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범죄에 벗어나는 분들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웃소싱을 한 번에 해봤으면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 아웃소싱은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어요. 사진멀쩡하면 누구나 다 받아줍니다. 나이도 그렇게 빡빡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불법 체조도 받아주고 다 받아줘요. 신용불량자로 받아주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 뽑을 때 근데 다 받아줍니다. 개인판 사는 사람도 받아주고 다 받아줘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어중이또 어중이또 굉장히 많아요. 각가지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중에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어. 근데 약간 인생을 놔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사람이 멀쩡히 일하는 사람들 피해를 줘요. 특히 나이 젊은 친구들. 자꾸 이제 주전 같은 데 데리고 가고 자꾸 토토나 온라인 게임 꼬시고 자꾸 매일같이 숙먹고 의미 없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 들고 올리면 근묵자욱이 되는 거예요. 근묵자욱 여러분 사자성 아시죠? 근묵자욱 더러운 것과 섞이면 나도 더러운 게 되는 거 모든 아웃소싱이 나쁘다. 안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비중은 설득하게 높습니다. 월등하게 높아요. 나는 멀쩡한 기업들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은 아무나 다 받아줍니까? 그냥 뭐 빚 있고 신상 안 좋아도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런데 아웃소싱은 받아줘요. 받아준다니까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을 가능성이 큽니까? 적습니까? 아웃소싱에. 크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중에 그렇게 인생에서 파란만장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데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갈까요? 정상적인 대화가 오고 갈까? 정상적인 사람과 얘기하면서 친해질 수 있을까요? 못 친해집니다. 특히 나이 어린 친구는 제가 발을 담그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나이가 어리니까 그러는 사람들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희아가 재밌는 거 해줄게. 너 이제 내가 인생 가르쳐줄게. 여기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쁜 영향을 가는 사람이 커요. 괜히 안 해도 되는 거 배워가지고 본인의 인생의 진로가 좀 꼬일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열인 친구들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열인 친구들이 딱 보면 알잖아요. 얼굴도 했대고. 그러니까 나이 젊고 이제 좀 한량 같은 사람들이 달라붙기 쉽거든요. 만만해 보이니까. 아는 것도 없으니까. 세상에 대해 아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나이거리면. 그럼 구혈아 살만 딱 좋거든요. 물론 이 얘기를 들으면 아웃소싱에서 일하시분도 기분 나쁠 거예요. 왜 아웃소싱을 싸잡아서 얘기합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님들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비정상적인 사람들 약간 인생에 대해서 뭔가 좀 확실하게 메타인지가 된다거나 제대로 이렇게 파악이 안 되는 분들 비중이 많잖아요. 많은 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웃소싱은요. 서호원 감사합니다. 네. 오래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지 못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 상도독님이 오랫동안 경험했으니까 너무나 잘하시겠네요. 여러분 아웃소싱에서 한 10년동안 근속하신 분 봤어요? 한 5년동안 근속하신 분 봤습니까? 1년 채우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1년 채우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웃소싱이라는 게 뭐냐면 일이 고정적인 아웃소싱도 있겠지만 고정적이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웃소싱으로 일을 오래 하려면 일단 아웃소싱에서 내가 맡은 라인에 대한 물량이 계속 있어야 돼요. 안 끊기게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주까지 일이 많다 다음주 일이 없으면 다음주에 난 못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까지 즐겁게 일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전화와가지고 당신은 앞으로 안 와도 되니까 다른 짱구예요. 그동안 고생 많았고요. 돈은 월금날 입금씩 해줄게요. 그럼 전화 끊습니다. 끝이에요 그냥. 상도독님 이렇게 하잖아요. 아웃소싱이 물론 아웃소싱 중에서 물량이 좀 많고 탄탄한 곳도 있어요. 있는데 아웃소싱이 워낙에 보풀복이 심해요. 보풀복이 많이 심해. 아웃소싱의 목적은 그겁니다. 뭔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직원들 복지를 챙겨주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모으고 그게 아니에요. 오래 일하면 그게 불례. 왜냐 오래 일할수록 이 사람도 인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월급 몸값이 올라가잖아요. 아웃소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직원도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량이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공장이 오늘까지 잘 돌아갔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계획된 물량이 없으면 다음 주부터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아웃소싱에 한번 발들이면 계속 발들입니다. 약간 마약 중독처럼 계속 발들이에요. 술, 담배 계속 빠진 것처럼 아웃소싱만 가면 계속 아웃소싱만 가게 돼요. 물론 아웃소싱에서 한번 좀 더러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데서 두 분 다시 일 안 하겠다 해가지고 정말 과감하게 나와가지고 직장을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웃소싱에 발을 들이는 사람은 계속 아웃소싱 쪽으로만 계속 떠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 방송에도 우리 상도독님 말고도 많이 있어요. 몇 분 계시는 게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뭔가 일은 하는데 돈이 좀 모이지도 않고 성장도 안 돼. 불안정하잖아요. 언젠간 보따리 싸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잖아. 몇 번 아웃소싱을 돌다 보니까 알잖아요. 물량 없으면 또 누구 나가겠네. 내 라인에 물량 없으면 나랑 몇 명 나가겠네. 이거 알잖아. 불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리고 이 바닥에 오래 일한다고 해서 굉장히 인증해 준다거나 직함으로 주는 게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이 어릴 때 절대 아웃소싱을 웬만하면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한 적이 내가 대학교를 다니는데 휴학기 내고 학비를 벌이겠다. 아니면 내가 군입대 나이자가 몇 달 남아서 돈 좀 벌다 가야겠다.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직업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위해서 내가 목표라는 취업 분야가 생산직이다. 나이 거리는 생산직이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아웃소싱을 간다. 이건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아웃소싱 아예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 가려면 대기업 중경력 같은 데 원산 내 보고 더 이상 안 받아준다 싶으면 더 이상 내가 그 자리를 못 들겠다 싶으면 그래도 난 제조업에서 일해야겠다 싶으면 아웃소싱을 하시던가 그게 아니라면 절대 하지 마세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복지나 대우 같은 게 크게 없다는 거 알잖아요.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세상 돌아가는 거 아는 친구라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웃소싱은 안 좋아요. 앞으로도 안 좋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회사다운 회사에 취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도독님 아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